몽골에서 하늘이 내린 의사로 불리는 대함 이태준 선생을 아십니까? 몽골 황제의 주치의였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하만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. 선생의 고향 하만에서는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.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옛 기차역 건물에 들어선 작은 기념관. 하만 출신 독립운동가 대함 이태준 선생의 기념관입니다. 이 선생은 1914년 몽골로 건너가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열고 의사로서 전염병 퇴치 등에 앞장섰습니다. 의료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에게 교통과 숙식을 제공하는 등 항일투쟁에도 힘을 보탰습니다. 이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하만에서 시작됐습니다. 기념사업회는 이태준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쓴 편지에서 글씨체를 따와 대함 이태준체를 만들었습니다. 글씨체를 무료로 제공해 사람들에게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. 또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 선생의 기념관 재걸립에 맞춰 하만에 있는 기념관도 확장을 추진합니다. 이 기념관 옆에 있는 빈틀을 이용해서 체험관을 지을 예정입니다. 그 체험관은 몽골 계리 형식이며 그 체험관은 다른 학생들의 역사 교육과 지역민들의 항일투쟁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예정입니다. 몽골인들에게 신의로 불리며 존경받았던 이태준 선생. 기념 사업회는 국내에서도 이태준 선생의 애국정신이 알려질 수 있도록 웹툰과 영화 제작 등 재조명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표영진